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작자 미상의 논바까라 기은매고라는 사설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부터 짚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입니다. 바로 사설시조와 평시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사설시조의 특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열거법을 통해서 농부의 일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민들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시간과 공간,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주목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쌤이 방금 얘기했던 게 포인트 1. 사설시조와 평시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기를 좀 빈 공간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설시조는 우선은 평시조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평시조를 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시조는 주된 작자층이 양반층이겠죠? 사대부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유교적 가치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혹은 자연친화, 유유자적하고 안빈낙도 단안하지만 즐겁고 안분지족,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사상을 주제로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어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죠? 아무래도 한자를 배우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생경한 그런 말투들을 많이 쓰고 있고 관념적인 어투를 쓰고 있습니다. 관념적이고, 그렇죠? 뭔가 생각들을 조금 한자어를 통해서 지조나 절개 이런 것도 관념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물이나 생활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보다 우아하고 좀 정돈된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설시조는 사설시조는 작자 미상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평민층이나 중인계층 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작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이렇게 관념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어휘들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한자를 배운 세대가 아니기, 배운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순우리말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보다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생동감 넘치고 좀 감각적인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대조적인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이 두 시조가 공통점은 있어요. 바로 3장 구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은 여전히 사설시조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대조적인 측면도 알아주시고 공통적인 측면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논박가락 기은매고 말씀드렸다시피 초장, 중장, 종장은 구분이 됩니다. 3장 구성 그런데 지금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죠. 사설시조는 초장이나 중장이 끝이 없이, 제한이 없이 길어진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박가락 기은매고, 긴매고 배잔방이는 남자용 홑바지를 말하고 다임은 데님을, 끈을 묶는다는 거예요. 데님을 이렇게 끈을 묶어서 신들 메고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발에 묶고 자, 논밭에서 긴매기를 마치고 산에 갈 차비를 하는 부분이 초장이었습니다. 낫을 갈아서 허리에 이렇게 차고 도끼를 버려 날카롭게 갈았다라는 뜻입니다. 갈아서 둘러매고 무림삼중, 바로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자, 이동이 나타나 있죠. 공간에 이동이 나타나 있죠. 삭다리, 마른 섭을 베거니, 버히거니, 자르거니 지게에 이렇게 짊어서 지팡이를 받쳐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는 거죠. 도시락 다 비우고 곰방대를 톡톡 덜어 입담배를 피어물고 콧노래하면서 졸다가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열거법, 나열을 하고 있죠. 열거법을 통해 농부의 일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에서의 여유로운 삶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산에서 나무를 한 뒤 도시락 까먹고 뭐 담배를 피우고 어른이니까요. 담배를 피워 물고 콧노래 졸고 있는 거죠. 한가롭게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석양이 고개를 넘어간다. 저녁 무렵이 된 거죠. 저녁 무렵이니까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다. 시간의 흐름 자기의 어깨를 이렇게 추이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아유, 언제 가노? 언제 갈꼬? 하더라. 그래서 저녁 무렵에 석양을 바라보고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대어풀이는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대어풀이 없이도 꼭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핵심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설 시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농촌의 장면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전원적이고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강호 한정가라고도 합니다. 자연에서 논의하는 그런 모습, 한정가 그리고 굉장히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죠? 그래서 주제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삶 살아가는 한가로운 삶이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루 일을 끝낸 후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간의 이동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거법 나열을 했죠? 일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농부의 바쁜 일상사를 솔직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이게 사설 시조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 및 농촌을 제재로 하여 농민들의 삶을 관념적으로 예찬한 조선 전기의 사대부의 시조와 구별됩니다. 농민들의 삶을 관념적으로 예찬한 것은 바로 양반 사대부의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그 일상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조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논바까라 기름 메고 배잔방이 데님을 쳐서 신을 이렇게 묶고 산에 들어가, 만첩 겹겹이 쌓여있는 울창한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저녁 무렵이 돼서 어깨를 추스르며 노래를 하며 갈 길을 걱정하는 농민의 모습이 아주 생동감 넘치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죠. 이거 다 사서시조의 특징입니다. 특히 농사지는 생활 속에서도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함께 담고 있어서 서민들의 흥,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다루었고요. OX 확인 문제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풀어주시고 영상을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채점하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골개미를 주로 추구하는 사서시조로 쓰인 작품입니다. 골개미라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우리나라 전통의 문학의 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풍자와 해악이 골개미에 있죠. 풍자는 비판을 하면서도 진지하지 않게 웃음을 유발하면서 하는 거고 해악이라는 건 동전과 연민을 가지고 웃음을 유발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서시조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류의 작품이 맞기 때문에 O입니다. 직설적 언어를 통한 표현이 주로 이룬다. 맞죠 여러분? 사서시조는 보다 직설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언어 표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맞습니다. O 농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NO 풍습? NO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농민의 구체적인 일상사를 제시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농촌 생활에서의 고뇌에도 없었죠. 사대부 시조의 관념과 정형성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이다. 바로 평시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 사서시조. 맞습니다. 하루 일과의 진행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맞죠. 산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 맞습니다. 시어를 반복해서 어떤 고조되는 감정을 드러낸 건 없었고요. 단지 일상사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밖에 없었어요. 평시조의 형식의 변화를 주어 바로 초장이나 중장을 길게 늘어뜨린 게 사서시조라고 얘기를 했죠. 자유롭게 농부의 삶을 표현했다. 맞습니다. O X X O X O 채점해주시고 서술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 전체에 주로 쓰인 표현법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뭐겠어요? 열거법이 쓰였죠. 다임처 신들매고를 해석하시오.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해석 연습하시라고 서술형 문제에 넣었습니다. 바로 데님을 쳐서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둘러매고 잡아매고 뭐 둘러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시의 주된 시상정계는 시간의 흐름이 주된 시상정계겠고요. 공간의 이동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설시조가 나왔기 때문에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구분과 또 공통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조에서 농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자 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많이 살게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